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수능 한문 해설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시험 보신 분들은 아마도 그 문제를 되살려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준비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고1 학생분들은 이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므로써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유형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분석을 해보면 전체 총평을 한다면 이번 문제의 난이도는 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제 유형은 따로 없었지만 기존에 다루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분들도 가끔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비교적 중하 정도의 쉬운 유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휘 성어 단문장문 한 시는 기존 유형과 큰 차이가 없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림 속 한자 반대자 묻는 문제 대화 내용 그 다음에 퍼즐 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유사하게 출제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성어 문제도 출제되고 있는데 성어를 문장 속에서 찾아내는 그런 과정들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문 문제는 논어라든지 한서 즉 역사서죠. 전한서라고 했는데 한서 반고의 한서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집 속에 매산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역사서 삼국사기 이런 내용 속에서 관련된 문제를 출제했고 좀 독특한 논형이라고 하는 왕충 선생의 그런 문집을 가지고 글을 전개해낸 것이 조금 생소한 유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문 문제 유형에서 즉 산문 문제 중에서는 논어가 다시 출제가 되었죠. 기존에 맹자 논어 항상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논어 맹자 정도는 조금 익숙하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역사서라고 할 만하죠. 삼국지 통소견이. 우리가 삼국지 연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 속에서 출제한 것이 있고 한시는 기존처럼 두문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그 다음에 형설기문 속에서 문제를 출제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휘 여덟 문항, 성어 네문항, 그 다음에 단문하고 이 성어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변동이 있었죠. 성어가 한 문제 정도 적어지고 단문이 여덟 문항으로 한 문제 늘어난 이런 추세가 있었고요. 장문 여덟 문항, 한시 두 문항에서 전체 문제 유형은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위한 그런 출제 경영이었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 대화 내용입니다. 항상 그림 주어지고 관련된 내용을 찾는 것이죠. 도를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 항상 맨 아랫줄에 보통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읽으셔도 되지만 공제윤두서의 작품을 설명한다라는 거죠. 도를 깨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망치를 들고. 그래서 도를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도를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다.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겠죠. 이것을 잘 묘사한 그림이랍니다. 그러니까 도를 다루는 일이 무엇이냐? 이것을 묻는 거죠. 목수냐, 석공이냐, 상인이냐, 목동이냐, 어부냐. 읽어볼 수 있다면 바로 풀 수 있는 유형이죠. 바로 도를 다루니까 돌석자에서 석공이라고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 유형인데 항상 그림과 관련된 단어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상반되는 뜻. 보통 유사어냐 아니면 상반되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상반되는 것이니까 반대자 찾는 거죠. 생사 맞죠? 반대죠. 그 다음에 양육, 기를 양, 기를 육이니까 유사어겠죠. 그 다음에 빈부, 가난빈, 부자부니까 여기도 반대네요. 그 다음에 공허, 빌공, 빌허니까 또 유사. 그래서 기역과 디귿을 우리는 답으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유사 문제였다면 니은, 니을을 또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아무튼 이런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림 대화 내용입니다. 한자의 지와 같다. 음이 지와 같다. 뜻지자와. 총액은 죽과 같다. 부수는 고를균과 같다. 글자 옆에 농사농을 계랍하면 농사짓는 땅이다. 그래서 마지막과 첫 번째 가지고 많이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래서 지자를 일단 찾으면 되겠죠. 마을리, 지을짝, 못지, 이를지, 땅지. 지가 세 개 있네요. 그런데 농하고 연결시키면 농사농과 땅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농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5번을 바로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만약에 뭐 부수가 고를균과 같다. 흙토가 부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물수가 부수가 되겠죠. 이건 재부수죠. 이것이 흙토가 부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단어장 내용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원래의 뜻은 첫걸음인데 확장된 뜻으로 보니까 학문이나 기술을 익힐 때 처음 단계. 이런 경우는 보통 원래의 뜻 가지고 유추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읽어보면 독보죠. 홀로독, 거름보, 시원, 비로소시, 근원원, 초보, 처음초, 거름보. 첫걸음, 거름보 다 나와있네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읽어가면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시초, 처음, 시, 처음초. 그다음에 근원원, 처음초. 다 처음초를 많이 이렇게 제시했는데 전혀 혼동할 수 없는 그런 유형이었죠. 그래서 초보라고 하는 것, 첫걸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다. 시, 처음, 시, 처음, 시, 처음.